안녕하세요 허상밥산입니다 제가 새해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떡국 많이 드시죠 영양이 좋은 매생이 떡국 저희가 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굴은 넣지 않았습니다 매생이 떡국 시원하고 고소하게 맛있게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1년 동안 허상밥산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허상밥산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건강한 밥상 맛있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 조금인데요 간을 보시면서 넣으시면 되고 다진 마늘 반큰술 계란 하나 저는 황태 육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황태 육수 3컵 떡국 2컵 매생이는 지금 한 타래인데 제가 반 타래만 넣고 떡국 끓여 보겠습니다 대파는 조금만 송송 썰어서 그냥 고명으로 넣겠습니다 영양에 좋은 매생이 떡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떡국은 종이컵 분량으로 2개면 1인분 됩니다 떡국은 이렇게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주시면 부드럽게 떡국도 빨리 끓여지고 맛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저장해 놨던 매생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찬물에 담갔다가 풀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매생이는 청정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관을 하실 때 이렇게 그대로 보관을 타래로 되어 있잖아요 타래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이물질이 있는지 제가 물에 잠깐 담아놨더니 이렇게 잘 풀어졌어요 떡국 1인분이니까 반 타래만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서 끓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리에 받쳐서 씻어 주시면 돼요 이물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생이 떡국 끓여 보겠습니다 반은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계란 1개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해서 얇게 지단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계란 지단 잘 붙이는 요령은 식용유를 넣어 주신 다음에 티쉬로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내세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덜 뜨거든요 불은 약불로 줄이시고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흰 지단과 계란 지단을 썰어 주겠습니다 얄팍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황태 육수 먼저 부어줍니다 육수물을 먼저 끓여주세요 육수물이 끓으면 떡국을 먼저 넣어주세요 떡국을 먼저 넣고 떡국이 끓어오르면 매생이를 넣어주세요 매생이를 넣었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매생이를 너무 오래 끓으면 이렇게 파라치가 않아요 살짝만 끓여주시면 돼요 다진마늘 넣어주시면 돼요 파 조금만 넣겠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는데요 간장을 왜 안 넣냐면 매생이가 맑은 이렇게 국물이 더 예쁘더라고요 소금은 식성대로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구소한 맛 있으라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생이 떡국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그릇에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떡국 끓이는 법 매생이 떡국 끓이는 법 완성을 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도 구독자 분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혼자 편집하고 음식하고 참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모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2021년에도 구독자님 되게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 잘 이렇게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